네 안녕하세요 메탈베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바다로 투망치러 갈 줄 알았는데 계곡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백운계곡이구요. 백운 힐링캠프 아주 좋습니다. 그 장비는 진짜 심플하게 미니멀으로 다 가져왔어요. 하루만 있다 갈 거라서 팝업 텐트랑 그냥 간단하게 작은 핵사타프 하나 가져왔고 그냥 뭐 캐브넷이나 뭐 이런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테이블에다 의자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1박2일을 이 백운계곡에서 보내고 갈 겁니다. 진짜 미니멀이죠. 한번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산 부린거 끝내주죠. 이거 이따가 불 붙일건데. 야 일단 계곡 쪽으로 가볼게요. 아 끝내줍니다. 계곡 보이시나요. 아 여기가 바로 백운계곡입니다. 포천 백운계곡. 좋습니다. 아 뒤에 뭐 피톤치드가 끝내주네요. 뒤에는 피톤치드. 앞에는 음이온. 이야 진짜 힐링입니다. 힐링. 이야 좋네요. 이렇게 이제 미니멀로 와가지고 데크에다가 데크 끝내주죠. 데크에다가 텐트를 찾습니다. 아 계곡 끝내줍니다. 아 진짜 계속 바다만 가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계곡 오니까 좋네요. 여기가 백운계곡입니다. 백운계곡.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조심해서 이야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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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오우. 와 좋습니다. 끝내주죠. 이야.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우 시원해. 오우 부흐물도 없어. 비가 많이 와서는지 전혀 미끄럽지가 않아요. 바닥에 안에 뽀덕뽀덕하네. 이야 좋습니다. 지금 크롭스도 신고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아 사진도 좀 찍고 좋네요. 백운 힐링캠프 캠핑장이에요. 아 좋습니다. 끝내주죠. 이야 좋습니다. 또 이따가 또 저녁때 또 고기곱 먹는 영상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네요. 이야 오늘 뭐 낚시랑 쪽대랑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일부러. 그거 가져왔으면 여기 있는 고기들 다 작살났죠. 이야 멋집니다. 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잡았어요.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림망이 지금 꽉 차있죠. 이야 끝내줍니다. 이야 이야 엄청 무거워요. 이게 다 지금 다 이게 계곡에서 투막으로 담은거에요. 이게 제발. 와 엄청납니다. 어 대단하죠? 끝내주죠?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애들이 원래 이렇게 몰려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멀리서 숨어있다가 모아치기로 한 방에 다 잡았죠. 이야 끝내주죠. 이야 이거 다 가서 햇도 먹어야 되겠다. 끝내줍니다. 이야 불빛 찬란한게 아주 싱싱하게 빤짝빤짝합니다. 이야 이거 회로 먹고 구이로 먹고 매운탕으로 먹으면 끝내주겠죠? 어휴 좋습니다. 이야 대군계곡에 고기 많구나. 엄청나네. 이야 숯맛도 좋고 끝내줍니다. 이야 얘네들이 여기 사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어 회유를 합니다. 상류까지. 그러다 저기 약간의 저기 여울진데 있죠? 어 저런데서 어 소 저런 소 저런 약간 여울지대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멈칫멈칫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기다리다 투막으로 씌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박 다음 일정 Chronses 와 요즘 가부리살을 이렇게 칼찌불러서 나오네 덩어리로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게 가부리살인 거 모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삼겹살 드시는 분들 가부리살 드셔보시면 그 다음부터 삼겹살이 맛이 없어요 이야 잘 고지고 있습니다 지글지글지글 연기 ASMR 끝내주네 끝내주네 이 부분 완전 스테이크인데 고기 두꺼워서 스테이크네 잘게 잘게 썰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 스테이크 였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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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결대로 한번 썰어봤습니다 칼찍 들어간 상태로 와 또 이쁘네 이렇게 썰어봤다 아까 덩어리를 썰었을때랑 또 느낌이 다르네 이야 이거 거의 뭐 고기 튀김 맛이 나지 않을까 오우 이야 하여튼 영상 종료하려고 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찍고 이건 뭐 식빵이야 오우 고기 덩어리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우 이야 불 좀 줄였어요 너무 쎄가지구 감사합니다 문 hav 히 불 3 14 15 16 14 19 20 22 21 23 22 22 23 22